옛날 옛적의 어느 산골 마을에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 딸을 키우며 밭을 일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성이 매우 곱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모른 채 못했습니다. 산의 조그만한 밭에서 간신히 손녀와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만 같은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오기라도 하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바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손녀가 시집갈 때 제대로 된 혼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이 드는데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할아버지는 열심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골에는 나쁘고 탐욕한 돌새라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새라는 도깨비는 산속 깊은 곳에 살지만 아무도 그의 집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돌새도깨비는 산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며 물건을 빼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산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산속만 지나가면 물건을 팔 수 있어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앞에 돌새도깨비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상인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봐 여기를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놓아야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들을 모두 내놓아라. 도깨비의 말에 상인들은 벌벌 떨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밥줄인데 쉽게 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몰랐소. 여기를 지나가면 통행세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만 돌아가겠소. 그러면 괜찮지 않겠소. 그러자 돌새도깨비는 희죽거리며 상인들 앞으로 쿵쿵거리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산속에 발을 뒤졌으니 어쩔 수가 없다. 통행세를 안 내려 한다면 너희들의 목숨부터 가져갈 것이다. 물건보다 목숨이 소중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돌새도깨비는 아주 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산 전체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상인들은 물건을 놔두고 걸음마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돌새도깨비는 상인들이 놔두고 간 물건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깨비의 집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계약탈을 했는지. 징귀한 보물과 돈이 가득했습니다. 난 이 보물들과 돈만 보면 너무 좋아. 아직도 많이 모자라 이 집 가득 채워야 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아야 돼. 이 돌새도깨비는 산속에 지나가는 사람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속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괴롭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새도깨비 때문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몇 가구만 살게 되었습니다. 돌새도깨비는 착한 할아버지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근처에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땅이라도 꺼진 건가?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커다란 돌새도깨비가 할아버지의 밭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도깨비가 나타났네. 할아버지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돌새도깨비는 할아버지를 쓱 한 번 보더니 이것들은 내가 가져가겠다 하고 외치면서 할아버지가 열심히 수확한 농작물들을 한 움큼 잡아서는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유 이놈아 어렵게 일 구워놓은 건데 그리 가져가면 어떡하냐? 할아버지는 애써 돌새도깨비에게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그렇다고 도깨비를 쫓아갈 엄두도 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밭 근처에 매일같이 돌새도깨비가 나타났고 그 센 힘으로 농작물을 마구 갈취하면서 할아버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배추를 심었는데 돌새도깨비가 나타나서는 돌새도깨비가 매일같이 배추를 뽑아가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심은 배추의 절반이나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휴 이를 어쩐다. 도깨비가 자꾸만 이 수확물들을 가져가니 팔 것도 반밖에 안 되네. 이거 팔아서 1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어쩌지? 돌새도깨비에게 계속 시달리는 할아버지는 몹시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도깨비를 막아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건장하고 힘센 청년이라도 도깨비를 이겨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나마 도깨비가 사람을 해치지는 않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매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감나무가 있는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잘도 익었구나. 이거 우리 손녀딸이 아주 좋아하겠는걸. 이거라도 따서 갖다 줘야겠다. 할아버지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집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귀여운 손녀딸을 생각했습니다. 감을 조금 따가지고 길을 나설 무렵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또 심술 굳은 돌새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돌새도깨비는 할아버지를 멀뚱멀뚱 쳐다보며 할아버지가 품에 하나를 안고 있는 감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너도 이 감이 먹고 싶겠구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너도 좀 먹어봐라. 할아버지는 돌새도깨비에게 감을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돌새도깨비는 감을 받아서 먹어보더니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돌새도깨비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감을 더 달라면서 심술을 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따온 감을 거의 대부분 돌새도깨비에게 빼앗기듯 주어야 했습니다. 이 돌새도깨비가 한참 감을 먹다가 할아버지에게 앞으로 항상 감을 많이 따와서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은혜도 모르는 도깨비를 보았나. 어이가 없구나 어이가 없어. 할아버지는 도깨비의 심술에 기가 막혔습니다. 도깨비가 자칫 자신의 손녀딸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돌새도깨비에게 당하고만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밭농사를 위해서 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몰래 숨어서 도깨비를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날던 솔개 한 마리가 나무에 부딪혀 피를 흘리며 도깨비 앞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새도깨비가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건 날아다니는 새잎이야.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하고 앞뒤도 안 보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도망간 자리에 가니 솔개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개를 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 못된 도깨비가 새잎이를 무서워하는구나. 잘 되었구나. 놈의 약점을 알았으니깐. 그리고 밭으로 가는데. 길에 어디선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저기 철벽 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할아버지가 가보니 절벽 아래에 다리를 마을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사내 의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에게 자초지중을 들어보니 사내 역시 못된 도깨비에게 시달리던 중에 먹을 걸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깨비에게 밀쳐져서 절벽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것이 이산해뿐만이 아니라 이 금방 얼마 없는 마을 사람들이 이 도깨비 때문에 할아버지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빨리 죽거나 멀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며 사내에게 마을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함께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생각을 듣고는 모두들 그렇게 하자고 하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전을 실행하는 당일 할아버지는 감나무로 가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돌쇠 도깨비가 달려들어와서는 할아버지에게 딴 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에게 그것들을 순순히 내주며 은근슬쩍 도깨비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말이야. 마을 시장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 뭐야? 요즘 관하에서 보졸들을 풀어서 이 산을 돌아다닌다는구만. 그러니까 자네도 몸 조심하라고. 그런데 도깨비는 전혀 겁먹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깟 포졸들 백 명이라도 오라고 해. 내가 힘 한 번 쓰면 모두 날아갈게야. 그러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포졸들이 온몸에 새피를 바르고 다니고 있다는구만. 왜 새피를 바르고 다니지? 그래도 자네라면 끄덕없을 것이야. 이 말을 들은 돌쇠 도깨비는 몹시 당황해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바르르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틈타 근처 여기저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포졸들 목소리를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가 어딨지 여기 도깨비 발자국이다. 어서 놈을 잡으러 가자. 가기 전에 새피를 듬뿍 더 바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깨비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 내가 너를 도와줌세. 여기 있다가는 잡힐게 뻔하니 자네 집으로 가세. 그리고 포졸들이 오면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말해줌세. 그러면 포졸들이 아무 의심 없이 돌아갈게야. 어떤가? 그러자 도깨비는 흔쾌히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손짓을 하니 잠시 후에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전대로 그들에게 포졸인양대하면서 도깨비를 보지 못했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그러니 포졸인 척을 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며 의심하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집에 있는 커다란 쌀포대를 덮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발뺌을 하였지만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척을 하며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포대를 보고는 한 번들 쳐봐야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사람들은 눈짓을 주고받았고 할아버지는 저번에 주었던 피를 흘리고 죽은 솔개의 피를 쌀포대 속에 넣었습니다. 졸지에 솔개의 피를 본 도깨비는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깨비는 헐레벌떡 달리고 달려서 산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도깨비를 멀리 쫓아낸 할아버지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집안에 있던 보물과 돈을 마을로 가지고 와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산골 사람들은 모두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평생 소원이었던 손녀딸 시집 갈 때 값비싼 온수와 폐물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선행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복을 받지만 이 돌쇠 도깨비처럼 악행을 저지른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산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